구로시장 상인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고객지원센터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. 1월 15일 이번 자리를 위해 상인과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행사를 밝혀줬는데요. 다양한 순서가 마련되며 공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이어졌습니다. 더불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시간도 마련됐는데요. 구로구는 앞으로도 시장의 활성화로 구민들의 편리한 생활에 도움을 전하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.